이해지 기자 하나뿐인 내편 최수종과 차달래 부인의 사랑 하이라의 달달한 투샷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6년 11월 19일 최수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조카의 결혼식에서 샵사인 감사 샵사인 행복 샵사인 기쁨 샵사인 사랑 샵사인 최수종 샵사인 하이라 샵사인 조태관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셀카이다. 특히 훈훈한 그들의 모습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넌 보기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수종이 출연하는 하나뿐인 내편은 매주도 1밤 7시 55분의 kbs 2에서 방송된다. 하나뿐인 내편의 줄거리는 28년 만에 나타난 친구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와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 단 하나뿐인 내편을 만나며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에는 최수종, 유희, 이장우, 나혜미, 윤진이 등이 출연한다. 하이라가 출연 중인 드라마 차달래 부인의 사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kbs 2에서 방송된다. 차달래 부인의 사랑은 평균 이상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새 여자가 일시불로 찾아온 중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허벅지를 찌르며 고군분투하는 초특급 환장 로맨스이다. 차달래 부인의 사랑에는 하이라, 안선영, 호인리, 김훈수, 김형범, 전호영 등이 출연한다. 또한 최수종은 1987년 kbs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데뷔했다. 최수종은 1962년 12월 18일 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 하이라는 1969년 10월 30일 생으로 올해 나이 51세이다. 둘은 7살 차이 난다. 10월 30일 생으로 올해 나이 51세이